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인기종목 진단시간입니다. 오늘의 인기종목 5종목 차례대로 한번 볼까요? 첫번째 종목입니다. 첫번째 종목은 셀트리온. 오늘 강한 상승으로 지금 일단 올라오긴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소로 간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그렇게 그런 말이 나오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보유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조금 더 보유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다만 너무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을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비중이 그렇게 많이 20% 30%씩 가지고 있을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중이 많은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반등에 좀 축소를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비중이 아니라면 조금 더 보유해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옴니텔인데요. 자 옴니텔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3,500원 근처에서 거의 9,000원대까지 2배 이상의 그런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자 이제 오늘 거래량이 터지고 상한가 나면 거의 이제 거의 상투권에 왔다고 봐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추격 매수는 아니고요. 내일 정도 보면서 만약에 상한가를 또 가져, 내일 만약에 또 상한가가 나온다면 하루도 홀딩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이제는 이격도 크고요. 해서 이익실현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서 위지트. 위지트도 이렇게 조정을 많이 봤다가 지금 이제 글 많이 올라왔는데요. 아마 이거 단기적으로는 좀 밀릴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밀리는데 상승은 조금 더 나올 수 있으니까 보유관점, 큰 틀로서는 보유관점을 보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밀릴 수 있습니다.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한 차례 밀렸다가 그 다음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보유관점으로 보다 단기적으로는 밀릴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LG화학. LG화학 묵직함에도 불구하고는 신고가 나는 그러한 기염을 통했는데요. 아주 강한 종목이죠. 시장 조종하는데 이런 종목은 조종을 안 하죠. 자 그렇지만 이제 추격매수는 불가하고요. 추격매수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있는 분들의 영역이죠. 있는 분들만 보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있는 분들은 그냥 보유를 하시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 다음 종목으로는 유니슨입니다. 유니슨도 이제 이격이 낮죠. 그죠? 이격이 낮고 오늘은 이제 10% 정도의 상승인데 반등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등을 통해 가지고 유니슨은 비중 축소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격도 크고요. 1500원 아래에서 5000원까지 상승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반등을 통해 가지고 비중 축소 관점으로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종목 5가지 종목 봤는데요. 오늘 진단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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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